제 2막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카페 보뮤스와프의 광장 여러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줄지어 있다 알레그로 포코소 F장조 8문 A박자 세교의 트럼펫이 악보 6A 악보 6A의 모뮤스의 주제를 날카롭게 최강주로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이어 군중을 나타내고 악보 6B 악보 6B를 반주로 손님을 부르는 장사꾼과 군중의 수다스러운 합창이 이어진다 군중 속에서 각자 가게를 기웃거리고 있는 보이미안의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로돌포와 미미의 모습도 보인다 뛰어다니는 아이들 원잡에 비명을 올리는 군중 물건을 파느라고 소리를 지르는 상인들 쇼나르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혼을 사고 코르리네는 헌 외투를 산다 미미는 로돌포를 모자점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악보 15 짐꾸러기를 든 마르철로는 미미를 휘롱한다 악보 15는 모자의 동기로 다음 막에서도 미미를 가지고 나타난다 마르철로 등 세 사람은 카페로 들어가고 미미의 모자를 산 로돌포는 함께 군중 속에 파묻히고 한동안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의 수다스러운 합창이 계속된다 세 사람은 만원이 된 카페 앞에 테이블을 가지고 와 자리를 만들어 떠들고 미미와 로돌포는 사랑의 말을 나누면서 카페로 들어온다 무대 뒤에서 파르피니어로의 장난감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젊은 애인은 보이미안의 동료들 틈에 끼어 로돌포는 세 사람에게 알레그로 모데라토 2단주 8번의 6박자로 미미를 소개한다 악보 16 이장주로 바뀌어 자기 머리에서는 씨가 나오고 그녀의 손가락에서는 꽃이 핀다 라고 미사 역으로 그들의 새로운 사랑을 노래한다 세 사람이 비꾸면서 응답하고 있는데 손수레를 끌고 장난감 장사가 등장한다 아이들이 손수레를 둘러싸고 사달라고 졸라서 어머니들을 난처하게 만드는데 곧 파르피니어로를 따라간다 아이들이 부르는 합창은 소교에서 따온 것으로 그 장면에 잘 어울린다 한편 로돌포 일행은 좋아하는 요리를 주문하고 주의가 약간 조용해지자 연애가 시작된다 모자가 마음에 든 미미는 기분이 좋아 짓거리는데 마르철로는 기운이 없다 이 대목까지의 음악은 템포 조성 박자 등의 변화가 많고 장면도 사파를 포함하여 떠들썩하며 사랑의 주제와 보뮤스의 주제 등이 여러가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동은 기운을 내어 건배하자고 악보 1의 보헤미안의 동기의 강주로 잔을 올린다 그때 갑자기 마르철로가 독약을 마시고 싶다 하고 잔을 내려놓아 곡조가 일변한다 알레고로 모데라토 에이플렛 장조 8번의 구박자 퉁기는 듯한 음악 악보 17 악보 17에 따라 그의 옛 애인인 요염한 미인 무제타가 성장을 하고 짐을 산더미같이 아는 노신사 아르친드로와 함께 나타난다 이 무제타의 등장의 음악은 화려하고 활달한 그녀의 출연에 어울리며 노신사는 무제타의 마음에 들려고 불쌍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변덕스러운 무제타는 마르철로와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사이가 나빠져 아르친드로를 상대하고 있다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 눈을 끄는 옷차림과 언동을 하는 무제타를 보고 미미가 누구냐고 묻자 마르철로는 바람둥이 변덕장이라고 대답하고 악보 18 그녀를 무시하는 척하면서도 서로 상대방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이야기한다 플루투가 연주하는 악보 18은 무제타의 주제이다 초조해진 무제타는 그의 주위를 끌려고 집시를 바닥에 내던져 아르친드로를 당황케 하는데 쇼나르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기뻐한다 여기서 무제타는 유명한 왈츠 악보 19 악보 19 악보 19를 노래하여 항상 사람의 눈을 끄는 사교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슬그머니 마르철로에게 추파를 던진다 템포디 왈츠 렌토 2장조 4분의 선박자 느릿한 왈츠조로 노래하는 이 아리아는 약음기를 붙인 현과 하아프 목관이 노래를 장식하여 우아하고 친근하기 쉬우며 미미는 무제타가 마르철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이웃고 아르철드로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쇼나르와 코로리네는 일어서서 사태의 진전을 흥미있게 지켜보고 미미와 로돌포는 붙어앉아 사태를 지켜보며 사랑을 속삭이고 거기에 무제타의 소리가 끼어들어 육중창이 된다 마르철로는 무제타의 노래소리를 듣다가 감동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눈치를 알아챈 그녀는 노인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생각하여 갑자기 발이 아프다고 말한다 급속한 현과 목관의 상승 반음계에 이어서 현이 유니즌으로 연주하는 왈츠의 선율에 따라서 마르철로는 무제타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무제타는 떠들면서 안쪽 구두를 벗어 던지고 노신사를 구둣방으로 달려가게 한다 아템포 소스테노토 심벌주와 전압주가 최강주로 우렁차게 왈츠의 선율을 울리고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무제타는 마르철로에게 달려가 굳게 포옹한다 갑자기 최약주로 바뀌어 바이올린이 달콤하고 아름답게 선율을 연주하자 쇼나르는 회극은 끝났다고 말한다 그때 급사가 계산서를 가져오는데 그 값이 비싼데 놀라고 크게 당황한다 멀리서 보적소리가 차차 가까이 온다 알레고르 알라 마르치아 비플레짱초 4분의 2박자의 행진곡 악보 20 악보 20이 들리고 순찰대가 다가온다 거리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대는 번화해지고 활개 찬다 아이들과 처녀들은 군인을 보려고 떠들고 악보 21 무제타는 급사에게 자기의 계산서도 가져오게 하여 로돌포 동의 계산서와 함께 지불은 악과의 노신사가 한다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악보 1 악보 1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주제가 반편적으로 모습을 나타낸다 순찰대는 군중의 환영 속에 넘넘한 고적대장의 선두로 거리를 지나가고 사람들도 그 뒤를 따른다 구두가 없는 무제타는 마르철로와 코르리네의 부축을 받아 동료들의 축복 속에 군중 속에 끼어들고 모두는 악보 20 악보 20으로 명랑하게 노래하면서 나간다 관연하기 강하게 연주하는 후주 악보 21 악보 21의 선율은 무뮤스의 주제의 변형으로 이 막의 후반부의 떠들썩한 분위기를 더욱 살리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마지막을 끝냈는데 적절한 곡이다 구두를 가지고 온 마르철드로는 급사로부터 비싼 계산서를 받고 놀라는 가운데 제 2막이 끝난다 이 막은 극의 진행상 큰 뜻은 없지만 아이들을 포함한 군중을 등장시키고 무제타의 소개를 겸한 그녀의 들을만한 왈츠를 솔로로 삽입시킨 스펙터클과 브라이어티가 있는 즐거운 장면이다 푸치니의 관연학법의 묘미 목관이나 혼 그리고 각종 타악기의 효과적인 사용이 주목된다 악보 21의 선율은 무뮤스의 주제의 변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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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1의 선율은 무뮤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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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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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브룸에, 과일 브룸에 도에? 아! 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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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 ... ... ... ... ...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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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